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경인청 최종 합격하신 채보라님 합격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보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사전 하기 전에 한번 얘기해봤는데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인청에 최종 합격한 채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시험을 준비했고 장수생으로 필기 합격은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유상통을 만나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합격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했다면 그러면 시험을 총 몇 번 보신 거예요? 저도 세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세네 번? 네 대여섯 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최종까지 비슷하게 간 적은 있었나요? 필기 합격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계속 떨어져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에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필기 붙고 최종까지 필기 붙은 건 이번에 처음? 네 아 붙자마자 최종까지 붙으셨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게리직 한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는 2016년도에 제일 친한 친구가 나 게리직이라는 걸 준비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네 처음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아 나는 내 길이 아니다 하고 갔지만 저는 뭔가 계속 아까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포기했냐 안 했냐 사유로 포기 안 하면 이렇게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부터 유상통을 했나요? 아니면 유상통은 언제부터? 2016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타 사이트에서 준비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혼자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던 중에 유상통을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카페에서 유상통을 알게 됐나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 네 게리직 카페를 통해서 그 초성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초성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들어보니까 유상통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이나 강의들이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리직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 이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우금을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여기 유상통 선생님들은 아 정말로 많이 알아보시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우정 사업본부에 문의까지 하시면서 그런 열정을 보면서 아 정말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도움됐던 건? 저는 우치월장이 아닐까 네 제가 우금을 네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암기가 조금 어려웠고 네 도끼 선생님이나 유서 선생님께서 뭔가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자 여기 세관 신고서라고 해서 CN20이죠? 서류는 CN20으로 간단히 보내면 돼요 서류니까 내용 물품하고 갯수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간단히 써주면 되는 거고요 6kg까지 통상 우편물입니다 6kg까지 특급 취급 시 30kg까지 가능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이제 공부를 물어볼 건데 한국사는 없어서 쓰니까 한국사는 제외하고 컴퓨터 일반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미리 공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았고 2배속으로 유서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를 들으셨어요? 일단 라이브 특강 위주로 들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암기하기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외우는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서 강의를 더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외웠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커밀은 강의와 문제 풀기를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커밀 노트도 제작했다는데 예전 노트이긴 한데 핸드북이라고 기출 지금은 기출 핸드북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붙이면서 외우려고 했고 자주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금 이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빠르게 강의를 그것도 동일하게 돌렸던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두 번 강의? 네 기본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 문제는 풀었지만 강의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풀 강의는 패스를 했던 것 같고요 핵심 체크 위주로 공부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옮겨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핵심 체크 누르면서 마지막 정리를 많이 했다 네 저는 핵심 체크가 없었으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여태껏 공부하면서 우금 점수가 제일 낮았었거든요 한국사랑 커밀 같은 경우 항상 고득점이었는데 우금에서 발목을 잡혀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는 한 달 동안은 우금만 파자라는 생각에 핵심 체크 위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필기가 붙었어요 드디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유상통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에서 조언들을 일단 꾸렸고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만나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상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고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도 많아졌고 집단 지성이 무엇인지 그런 걸 배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조언들 덕을 많이 본 것 같다는 스터디는 그러면 금방 모으셨어요? 네,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단톡방에 계속 올렸어요 안산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올려서 만들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또 바로 만나고 우체국도 가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팀장 있었어요? 네 그럼 조언들은 이번에 다? 네, 다 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언을 잘 만나면 그 조언이 다 합격을 해요 오, 다행이네요 그러면 면접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일단 제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성격이 아니라서 프린트물이나 이런 걸 제가 다 뽑아서 철을 해서 다 나눠드리고 숙제를 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언분들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합격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차조서를 많이 써보려고 했고 모의 면접도 오픈 스터디 하면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들은 잘 따라왔나요? 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했죠 네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잡을 때도 다들 다 잘 따라와 주셔서 원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학원은 또 다니신 건 없나요? 저는 유상통에서 해 주신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나요? 네,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엄청 충분하게 여기서 해 줍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가 화상으로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해 준다는 얘기 듣고 그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방향이 맞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잘 하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뭔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던 길을 마저 간다는 느낌으로 네, 준비하고 마무리했더니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면접은 어땠어요? 실제 면접은 제가 후기를 보다 보면 100분의 1도 못 보여준 것 같다라는 네, 그래봤는데 정말 그게 아닌가 정말 맞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정말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면접을 보면서도 아, 망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냥 최대한 웃으려고 하고 저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면 불쌍해서라도 뽑아주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절함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갈 때 메이크업이랑 복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장은 시에서 빌려주는 아, 그런 게 있어요? 시에서 빌려주는? 네,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용 복장을 빌려주더라고요 무료로 무료로?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안산시만 빌려준 거 수도 있죠? 아니에요 일단 저희 안양 사시는 분께서도 그걸 통해서 네,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그걸로 해결을 했고 헤어 메이크업은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제 머리와 메이크업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 편하게 받자 라고 생각해서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긴장해서 우황청 시문이나 약은 안 드셨어요? 네, 저는 오히려 모임 면접 때보다는 안 떨렸던 것 같아서 아, 그런 생각은? 다행이네 네, 따로 먹진 않고 실제로 면접 볼 때도 많이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난 실전에 강해, 강해, 강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실전에 더 강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슬럼프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매 필기시험 합격 날짜가 나오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슬럼프가 시작됐고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쓴소리 같은 걸 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만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계리직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칭얼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중에 왜 계리직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계속 되뇌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겠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누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들이 9살짜리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냥 칭얼되지 않고 그냥 엄마는 공부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철이 찍든 느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제일 고마웠던 게 아들한테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후회했던 게 있다면? 네 제가 모든 후기에 썼던 것이 공고나고 공부했던 게 제일 후회가 된다 네였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네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 이런 말씀하세요 공고 나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 전에 이제 시작해야 한다 언제 공고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죠 이게 처음 보는 거랑 내가 한번 봤던 걸 조금 바꿔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강의를 일단 1회독이라든지 2회독을 하고 나서 공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할까 말까 방황하고 있는 맘쌩들 있잖아요 엄마들 맘쌩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계리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취직을 하려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경력 단절 뭐 이런 거여도 취직할 수 있다 이러는데 솔직히 경력이 있어야지 되고 근데 그게 엄마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자리가 없는 나에게는 계리직 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분명히 많이 되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했으니까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상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동반자다? 네 동반자다 계리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상통이 솔직히 말해서 최고인 거 같아요 면접 준비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도 있었고 세세하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종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같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대리직 합격은 유상통